안녕하세요. 제한국표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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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정은표입니다.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정은표입니다. 사람들은 저를 어떤 분은 연예인이라고 하고 또 어떤 분은 탤런트라고 하고 어떤 분은 또 개그맨이라고 하는 분도 있고 심지어 어떤 분은 길 가고 있는데 어이 뭐 이러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람들이 배우라고 할 때 배우 정은표라고 해줄 때 사실은 기분이 제일 좋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고등학교 1학년 그러니까 1981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지금 34년 정도가 됐는데 그 배우가 되고 싶은 꿈을 그것도 연극 배우가 되고 싶은 꿈을 한 번도 버리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성공한 사람입니다. 성공한 사람이고 제가 또 열심히 살아온 만큼 지금 많은 보답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은 어쩌면 여러분들이 학습에 도움되는 얘기 이런 걸 기대하고 오셨으면 뭐 그거는 전혀 도움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살아온 얘기를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천천히 말씀을 드릴 텐데 뭐 사람 정은표의 얘기도 있을 거고 배우 정은표의 얘기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과 같이 제가 그 설레임을 가지고 배우 생활을 꿈꿔왔던 세월 그 세월을 여러분과 같이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2015년에 지금 정은표에 제가 딱 생각났던 것들을 좀 적어봤습니다. 성공. 성공이라는 사전적인 의미를 보니까 목적하는 바를 이루는 게 성공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34년간 배우가 되고 싶어 했었어요. 그런데 그걸 이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루어가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걸로 따지자면 저만큼 성공한 사람이 없겠죠. 물론 어떤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아주 부자인 사람 또 저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도 저보다 명예를 더 많이 가진 분들도 있습니다. 저보다 톱 탈렌트도 있고 탑 연예인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뭐 사람들이 볼 때 그냥 조연배우일 수도 있는데 저한테는 제가 스스로 생각할 때 저는 굉장히 성공을 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성공을 했고 제가 그 자존감만큼은 누구 못지 않게 아주 유명한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크다고 생각을 하고 가족. 가족 저는 뭐 여러분들이 텔레비전에서 보셔서 알지 모르지만 제 가족들 제 아이가 세 명이 있고 제 아내가 있고 그런데 저는 가족들하고 너무나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저는 집에서 정말 최고의 대접을 받는 가장입니다. 제가 슈퍼를 갔다 오든 어디 일을 갔다 오든 아니면 동네 앞에 잠깐 마실을 갔다 오더라도 제가 집에 들어가면서 현관문을 이렇게 삑삑삑 요즘 전자 켜잖아요. 삑삑삑 누르기 전에 저는 항상 신발 끈을 풀고 신발을 거의 벗고 누릅니다. 왜냐하면 딱 누르는 순간 저 안쪽에서 그 정글에서 콧불 쏟대에 막 뛰어가는 소리 있죠. 그 소리가 막 들립니다. 그게 뭐냐면 제 아내를 포함해서 제 아이들 셋이서 아빠를 먼저 안아주겠다고 막 뛰어나옵니다. 뛰어나오면서 막 머리끄댕이 잡고 니킥 날리고 제 아내 같은 경우는 내 남자야 비켜 막 이러면서 저를 먼저 안아줍니다. 그럼 그 다음에 제 아들이 엄마 엉덩이를 잡고 있고 딸이 그 다음 오빠 엉덩이 4살짜리 막내가 누나 엉덩이를 잡고 있습니다. 그게 그냥 놀이처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제 아내가 처음 아이를 가졌을 때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항상 뛰어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은 뭐 나와보니까 엄마가 뛰고 있으니까 같이 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습들이 가장으로서 또 사람 정음표로서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여기 중산층이라는 게 있는데 그런데 참 뭐 여러분들 부모님들 중에 저보다 훨씬 부자인 분도 있을 거고 또 제가 뭐 중산층이라고 이렇게 와가지고 하는 게 깨알 같은 자랑일 수도 있지만 별거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얘기를 굳이 하는 이유가 제가 이제부터 제가 살아온 인생을 얘기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아마 얘기를 듣고 나시면 야 저 사람이 정말 지금 정말 성공을 했고 정말 부자구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2015년에 제 모습은 너무나 행복하고 나름 성공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제 어렸을 때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966년 제가 태어나던 해입니다. 여기 보면은 다른 거 뭐 부모님 고향 고향이 전라남도 곡성군 옥과면 소룡리라고 벌써 주소만 들어도 아 시골이구나 정말 촌놈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죠. 뭐 어떤 분들은 제가 굉장히 도시적으로 생겼다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가끔 근데 굉장히 촌놈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정말 눈에 띄는 건 이 평균 이하 정말 저희 아버님이 그렇게 부자도 아니었고 정말 가난한 집이었습니다. 가난한 집이었고 제가 중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제 기억은 다른 게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 이렇게 혼자 생각을 해보니까 아 평균 이하였구나. 생긴 것도 저는 뭐 어디 가서 많이 우깁니다. 나름 잘 생기지 않았느냐. 근데 누가 봐도 평균 이하입니다. 그리고 키도 제 포털 사이트에 제 프로필을 검색하면 키가 165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165였던 적이 없습니다. 거짓말을 친 거죠. 근데 뭐 여기서 여러분들한테만 솔직히 말씀드리자면은 160은 넘습니다. 그러니까 160하고 165 사이에 제 키가 있을 거예요. 근데 어쩌면 여러분들이 오늘 볼 때 아 그래도 생각보다 좀 커 보인다고 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네. 깔창 꼈습니다. 어쨌든 키도 작고 또 뭐 시골이니까 이렇게 잘 먹고 살지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되게 말라 있었고 공부도 평균 이하였어요. 굉장히 못했습니다. 뭐 좋게 표현해서 평균 이하인데 굉장히 못했습니다. 그렇게 그냥 평범하고 평균 이하로 중학교까지 졸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학교 때까지 기억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고등학교를 들어가면서 제 삶의 아주 큰 터닝 포인트를 맞이하게 되는데 고등학교. 그 시골에서 고등학교를 들어갔는데 학교에 연극반이 생겼습니다. 연극반이 생겼는데 연극반이 뭔지도 몰랐어요. 거기를 들어가야 되는 의미도 없고. 그런데 중요하게 여기 딱 있지 않습니까? 여선생님. 여선생님이 너무 이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한테 잘 보이고 싶어가지고 연극반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그 선생님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열심히 했습니다. 그 시골 연극반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꽁트 같은 걸 하는 건데 그게 어느 날 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아 이게 뭐지? 그런데 지금 생각을 해보면 그때까지 제가 받아온 문화적인 혜택이 거의 없었어요. 유일하게 흑백 텔레비전을 봤던 거 말고는 영화도 본 적이 없었고 뭐 참 이런 말 하면 웃을지 모르지만 짜장면도 그때까지 먹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렇게 촌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꽁트를 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때 불현듯 그 어린 나이에 아 이걸 내가 평생 하고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정보도 워낙에 넘쳐나고 지금 고등학교 1학년들은 그때 제가 다닐 때 고등학교 1학년들에 비해서 굉장히 성숙하고 굉장히 아는 것도 맞고 똑똑합니다. 그런데 저희 때는 그렇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게 너무 좋아서 무작정 광주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 시골에서 광주를 가려면 완행버스를 타고 한 시간 반 정도를 가야 했어요. 그런데 정말 아무 생각 없이 광주를 갔어요. 그게 왜 갔냐면 학교 선생님인가 누군가가 말씀해 주시는데 광주에 가면 연극하는 단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 극단이죠. 무작정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그냥 아무나 붙잡고 제가 정말 연극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시켜주실 수 없겠습니까? 그분이 웃더라고요. 그러더니 어디 극장에 가면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기 교육도 시켜주고 공연도 할 수 있는 그런 청소년 극단이 있다는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광주도 그때 처음 가봤거든요. 그 도시라는 데를 처음 가봤어요. 그런데 무작정 물어물어 또 거기를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보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연기 학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기 학원처럼 해놓지는 않았지만 몇 명 모집해서 서울에서 전공하신 분이 오셔서 연기도 가르쳐주고 돈 좀 받고 공연도 하게 해 주는데 그게 너무나 신기하고 재미있는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래가지고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광주에 가면 광주 학생들에게 맞추다 보니까 그 방과 후에 하니까 이게 연습이 끝나고 나서 시간이 좀 늦어지면 시골에 내려가는 버스가 끊겨요. 내려갈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저희 친척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돈이 있어서 어디 모텔이나 이런 데를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어린 마음에 그게 너무 재미있으니까 집에를 안 갑니다. 안 가고 그냥 노숙을 했어요. 그런데 맨날 가는 건 아니고 일주일에 한 두 번 세 번 정도 갔었는데 한 두 번 세 번 이렇게 길에서 자다 보니까 그때가 뭐 이렇게 추운 계절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쪽에 불빛을 보는데 당구장 표시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무작정 저기 가면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서 무작정 찾아갔습니다. 찾아가가지고 당구장 아저씨한테 제가 이러이러해서 지금 집을 가야 되는데 못 가고 길에서 자고 있습니다. 제가 청소도 해드리고 이렇게 할 테니까 혹시 저를 재워주실 수 없나요? 제가 굉장히 지금도 사람들 앞에 이렇게 나서가지고 말을 하고 이런 직업을 가졌지만 굉장히 숙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났는지 모르겠는데 당구장 아저씨한테 그 말을 하니까 네가 웃으시면서 좋다고. 그럼 네가 청소하고 그러면 재워주겠다고. 그래서 숙소를 해결하면서 이제 그 연극을 막 하면서 그 고등학교 시절을 보냈던 것 같아요. 물론 이걸 매일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가끔 한 번씩 그랬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무작정 당구장 찾아가시고 그러면 안 됩니다. 제가 살아왔던 꿈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 어렸을 때 그 어떻게 보면 참 무모했던 시절을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렇게 하자는 게 아니라 어떤 꿈을 가지고 이렇게 오다 보니까 이렇게 왔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서 고등학교 시절을 굉장히 제 나름대로 열심히 연극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이때 고등학교가 어떤 제 첫 번째 인생의 터닝포인트였겠죠. 그 다음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광주시립극단이라는 곳을 들어갑니다. 이곳은 이제 시에서 만든 극단이긴 한데 월급을 받는 정단원들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준단원이어서 한 달에 6만 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연습하고 공연하고 일하다 보면 집에 가는 버스가 끊겨서 이때도 당구장에서 굉장히 신세를 줬던 기억. 그리고 1년 동안 극단에서 활동을 했는데 한 6개월 정도 하다 보니까 연극을 막 하는데 저한테 주인공을 주는 거예요. 제가 연기를 잘해서가 아닙니다. 생각해 보니까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연기할 사람이 많지가 않으니까 그냥 웬만큼 하면 주인공 주고 그런데 그때 딱 그 촌놈한테 드는 생각이 아 좁구나 올라가야겠구나 넓은 바닥으로 가야겠구나 그때부터 이제 그 옆에 선배들 도움도 받고 어떻게 하면 대학을 갈 수 있는지 이런 걸 해가지고 공부를 많이 하진 않았고 이제 연기 훈련을 많이 해가지고 1985년도에 서울예대 연극과에 학교를 들어갑니다. 들어갔는데 그때도 역시 한 1년 동안 연극과를 다니면서 정말 그때는 기억이 내가 촌놈이구나. 아 내가 참 보잘것 없구나. 왜냐하면 주변에 친구들이 너무나 잘난 애들이 많은 거예요. 기죽어서 살았던 1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핫도그라는 건 뭐냐면은 그 친척집에서 이제 지냈는데 그 도시 친구들한테 뒤처지지 않으려면 열심히 해야 되니까 밤늦게까지 이제 학교에서 막 연기 연습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항상 집에 가면 밥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먹을 수가 없으니까 그 동네 앞에서 핫도그 하나를 사가지고 그 날마다 그 하나를 먹기 위해서 그 학교 끝나고 가는 그 기분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뭐 이때까지도 내가 지금의 배우가 되기까지의 뭐 그런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았던 것 같고 그 뒤에 이제 군대를 제대하고 학교도 졸업하고 1990년도에 극단 목화라는 곳에 입단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극단 목화에는 그 당시에 같이 연기했던 분들 중에 아주 훌륭한 배우들이 많습니다. 지금 활동하는 분 중에 뭐 손병호 선배님 아시죠? 그리고 뭐 성지루 씨, 그 다음에 영화 배우 박희순 씨, 그 다음에 유해진 씨, 임원희 씨 이런 분들이 다 목화에서 같이 연극을 했던 분들인데 더 많은 선배님들도 있고 그런데 그분들한테 굉장히 좋은 걸 많이 배우고 뭐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했는데 이때부터 이제 저한테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게 가장 중요한 게 경제적인 거죠. 돈이 없다는 거는 이 순수예술, 내가 아무리 연기를 좋아하고 아무리 열심히 하고 싶어도 돈이 없으면 정말 지치고 힘듭니다. 제가 한 달 동안, 아니 한 달이 아니라 첫 작품을 공연했을 때 운상각이라는 작품이었는데 연습 공연을 포함해가지고 한 다섯 달 정도를 했습니다. 끝나고 받은 돈이 얼마였을 것 같습니까? 아주 작다고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번 맞춰보실 분? 네, 뭐 얼마? 2만 5천 원. 정답입니다. 정말 다섯 달을 하고 받은 돈이 2만 5천 원이었어요. 그 2만 5천 원을 가지고 한 게 그 전철 승차권, 한 달 승차권을 샀어요. 그때 그걸 살 수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그게 계속 반복이 되니까 1년에 한 세 작품 정도 공연을 하는데 공연 끝나고 다 그걸 합쳐도 5, 60만 원이 안 돼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나는 연봉 100이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녔었는데 연봉 100이 안 돼, 연봉 50만 원, 60만 원이라는 건 최소한의 삶도 살 수 없는 돈인 거예요. 차비도 없어요. 늘 굶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르바이트를 뭔가를 해야겠다. 뭘 할까, 뭘 할까 고민을 하다가 남대문 시장을 찾아갑니다. 지금은 밤에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면 알겠지만.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밤에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가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연습도 해야 되고 공연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제가 낼 수 있는 시간은 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남대문 시장이 그 당시에는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어가지고 지방 상인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저는 커피 배달을 하는데 취직을 한 거죠. 커피 파는데. 그게 뭐냐면 시장의 조그마한 공간에다가 커피포트랑 이런 걸 갖다 놓고 인터폰을 다 설치해가지고 그쪽에서 주문을 합니다. 여기 뭐 특 몇 호인데 커피 몇 잔만 갖다 줘. 이렇게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정말 막 걸어 다니기도 힘들 정도 많은 사람들인데 거기에 종이컵에다 커피 10잔, 15잔을 가지고 배달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다 보면 엎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게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때 이제 제가 터득했던 게 마이클 잭슨의 문워크. 이게 앞으로 가다 보면 부딪힙니다. 그러니까 항상 뒤로 가면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커피 왔습니다. 배달하고. 이렇게 하면서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사는 게 연기를 하는 데 도움이 되고 내가 연기를 할 때 너무나 행복하니까 그런 걸 얼마든지 감수할 수가 있는데 너무 힘이 들어요. 너무 힘이 들어요. 왜냐하면 공연할 땐 또 그 아르바이트를 할 수가 없습니다. 공연할 때는 또 좀 쉬고 이러다 보면 돈이 또 없어지고 그럼 공연 끝나고 또 하고 그래서 차비라도 어떻게 좀 아껴보자 해서 돈을 모아가지고 자전거를 타고 제가 살던 데가 효창동인데 보증급 40에 월세 4만 원짜리 방에서 살았습니다. 벌써 액수만 들어도 얼마나 좁을지 얼마나 누추할지가 생각이 날 거예요. 그런 데서 살았는데 자전거를 타고 거기서 서초동까지 연습을 가고 비가 오는 날은 비 꽈딱 맞으면서 또 집에 돌아오고 또 대학로에서 공연할 땐 대학로까지 가고 그런데 재미있었던 게 대학로를 갈 때는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집에 올 때는 한 4시간 5시간 걸립니다. 왜냐하면 오는 동안에 서울역도 있고 남역역도 있고 이런데 이런데 오다 보면 어떤 아저씨가 술 취해서 싸우고 또 막 잠자고 있고 누워있고 막 지나다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막 구경을 합니다. 싸움 구경도 하고 제가 배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남대문시장에서 사람들을 커피 배달을 하면서 바라봤던 사람들 서울역을 오면서 싸웠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금도 제 머릿속에 다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연기를 할 때 지금도 도움을 받는 게 어떤 취객 연기. 아 그럼 그때 그 아저씨가 취해가지고 어떻게 싸웠었지? 이런 게 막 나옵니다. 그래서 배우로서 그때 지금까지도 도움을 받는 자양분이 되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살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정말 하루에 극단에 가면 정말 좋았던 게 극단에 가면 밥을 한 끼를 줍니다. 그 밥을 한 끼를 먹기 위해서 가기도 하고 차비만 해결되면 되니까 자전거만 타고 가면 밥은 주니까 어쨌든 하루는 또 연명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살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어느 정도 힘드냐면 제가 군대를 갔다 왔는데 제가 뭐 군대를 갔다 왔다 그러면 어떤 분들이 안 믿는 분들도 있습니다. 뭐 키도 작고 이런데 어떻게 군대를 갔냐 이런 분들도 있는데 저 군대 갔다 왔습니다. 25사단이라는 곳에서 근무를 했는데 그때도 훈련소에서 한 200명가량 됐는데 줄을 딱 쓰면 뒤에 3명이 남는데 그 중에 제가 껴있었어요. 뭘 생각하든 누구보다 작았다는 거죠. 그런데 100km 행군을 하면 군대에 있을 때 행군을 하면 한 24시간을 꼬박 걷거든요. 쉬는 시간 빼고. 그런데 처음에 3시간, 4시간 동안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키 큰 사람들이 두 발 갈 때 저는 세 발을 가야 돼요. 그러니까 막 다리가 찢어질 것 같아. 그런데 그렇게 가다 보면 차가 샥 지나가요. 지나가면 내가 그 차를 받을 자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차가 나를 살짝 스치고 지나가면 너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병원차 타고 갈 수 있잖아요. 안 걸어가고. 제가 이때 연극할 때 그 좌절, 그 좌절감에 휩싸여 있을 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너무나 좋아하는 연기인데 이걸 그만둘 용기는 없어요. 내 스스로 그만둘 용기는 없는데 아버지든 형이든 누가 와가지고 야, 너 이제 그만해라. 아버지랑 가서 시골 가서 농사 짓자. 뭐 이런 얘기를 해주셨으면 너무 좋겠는데 아무도 저한테 그 얘기를 안 해줘요. 이제 와서 생각해 보는데 그런 것들이 오히려 저를 더 강하게 하고 저를 버티게 했던 힘이긴 하겠지만 어쨌든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때가 이제 26, 27대인데 그래서 아, 도저히 이렇게는 살 수 없다. 사람이 어머니, 아버지가 나한테 이 건강한 몸을 줬는데 최소한은 먹을 수 있게 해줘요. 그게 내 몸에 대한 예의가 아닐까.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연극을 하다 보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목표한 게 그때가 26, 27살 때인데 30살까지만 하자. 30살까지 해보고 지금하고 똑같은 상황이면 그만두자. 그러면서 제가 이제 만난 게 백마강 달밤에라는 작품하고 비닐하우스라는 작품입니다. 아, 이게 그때 백마강 달밤에에서 할머니 역할을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 당시에 27, 28살 때인데 이때만 해도 여자 역할을 남자가 한다는 거는 정말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이게 코미디가 아니고 코미디가 아니고 전극이었습니다. 정말 진지한 연극에서 할머니. 그런데 이 할머니가 어떤 할머니였냐면 전직 무당이에요. 무당 출신인데 죽음을 앞둔 80이 넘은 돌아가시기 직전의 할머니예요. 그런데 원래는 제가 이 작품을 하기 전에 맨날 막내고 이러다 보니까 주는 역할이 잠깐 잠깐 나오는 역할이고 무슨 팔려가는 처녀 역할 무슨 용궁의 용왕 밑에서 근무하는 승지 그게 어디 있습니까? 그거 막연한 거 이런 걸 막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때 제가 든 생각이 아, 내 나이에 맞는 26, 27에 맞는 남자 역할을 좀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저희 선생님께서 제 손을 딱 잡으시더니 은편이가 할머니 역을 좀 해라 저한테 하라고 하는데 왈칵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 왜 나한테 또 이런 시련을 주시나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 저한테 도움이 되는 작품이었는데 그래서 어쨌든 해보자 하고 제가 그때 처음 했던 게 뭐냐면 극단에 있는 비디오 카메라를 빌려가지고 할머니들을 무작정 쫓아다녔습니다. 할머니들 지나가면 멀리서 막 찍으면서 쫓아다니고 정말 미친놈처럼 쫓아다녔습니다. 그런데 한 보름 정도를 쫓아다녔는데 집에 가서 찍어가지고 저녁만 되면은 그거를 다 분석을 하는 거예요. 할머니가 어떻게 해야 하나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무당 출신의 할머니면은 죽음을 앞두고 있으면 몸은 릴렉스되어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눈빛이나 이런 말투는 정말 총깨있는 할머니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다니면서 그런 할머니를 보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한참을 찾아다녔는데 어느 날 광화문 내거리에서 지금은 안 계시더라고요. 돌아가셨을 거라고 생각은 해보는데 교보문고 맞은편에서 과일 행상을 하시는 할머니를 만났어요. 멀리에서 봤죠. 그런데 이 할머니가 평상시에 손님이 없을 때는 가만히 앉아가지고 이렇게 담배를 피셔요. 그런데 손님만 오면 눈빛이 반짝반짝하면서 막 와가지고 그걸 하나라도 더 팔기 위해서 막 하시는데 내가 찾던 할머니가 거기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한 일주일간을 멀리서 할머니 모르게 도둑 촬영을 했습니다. 이렇게 카메라를 세워놓고 그냥 눌러놓고 저는 저쪽에서 딴짓하고 있고 그리고 저녁에 가가지고 할머니를 분석을 하는 거죠. 할머니의 모습이 어떤지 주름이 어떻게 패여 있는지 웃을 때 어떻게 웃으시는지 이런 거를 막 연구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정말 제가 여러분들 혹시 주변에 할머니가 계시면 한번 유심히 봐보세요. 할머니들 손이 이런 손이라 이런데 손이 너무나 예쁩니다. 사실 운동도 그렇고 연기도 그렇고 사람들이 힘 빼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연기할 때도 우리가 후배들한테 야 힘 빼고 연기해. 힘 빼면 좋은 연기가 나와.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할머니가 정말 앉아가지고 담배를 피시는데 이래가지고 손을 탁 털고 이렇게 담배를 하는데 여기에 있는 이 팔목 선이 제 가슴을 정말 이렇게 콕콕 저거다. 내가 저걸 흉내낼 수만 있다면 나는 무대에서 할머니를 제대로 보여줄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제 몸동작이나 이런 거는 분장에 도움을 받고 이러니까 어느 정도 할머니 흉내를 내게 됐어요. 그런데 소리가 문제예요. 그 당시에 지금은 내가 나이를 먹다 보니까 약간 목소리가 조금 갈라지는 목소리도 되고 이런 목소리인데 그 당시에는 약간 걸거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할머니 목소리를 도대체 어떻게 연기를 해야 될까 막 고민을 하고 또 그것도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악하시는 분이 두성이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두성이 뭐지? 두성이 뭐지? 그러면서 이제 그분들을 찾아가서 막 배웠죠. 목 뒤에서 나온대요. 그런데 소리가 목 뒤에서 어떻게 나와요. 아주 아아아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어? 이게 뭐지? 그게 이제 약간 소리가 뭐 이런 소리가 나한테 이런 소리가 있어? 그래서 그 소리로 이제 할머니 그 대사를 연습을 해봤어요. 그래가지고 막 하다 보니까 이게 뭐지? 할머니하고 비슷하게 나오는 거예요. 어이 내가 요새 손목 시린 게 쟁일 가요? 그런데 이거는 여자예요. 할아버지들 같은 어이 쟤 약간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들은 에너지가 없어요. 뒤에가 이렇게 차악 이렇게 늘어져요. 아이고 내가 작아리 막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비슷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까 연구했던 그 그 몸동작과 그 소리를 가지고 연기를 하니까 정말 사람들이 어떤 그 지금 누구라고 말씀드리면 알만한 아주 유명한 그 나이 드신 그 배우 선배님께서 공연을 보시러 오셔서 세 번을 놀랬대요. 공연을 딱 보는데 아니 우리나라에 내 또 저런 여배우가 있어? 이렇게 놀랬대요. 그런데 공연 끝나고 딱 나왔는데 누가 남자래 어? 놀랬대. 그래가지고 분장실까지 저를 보겠다고 오셨어요. 오셨는데 그 당시에 27살 먹은 남자애 키도 좀 작은 남자애 그런데 연극계 27살이면 애기거든요. 아주 어린 애가 있으니까 정말 놀라시면서 정말 여러분 앞에서 표현하기는 힘들지만 한 번만 만져보자고 막 쫓아 네가 남자인지 확인을 해야겠다고 아주 한참을 도망다니고 그랬어요. 그 작품을 전반기에 공연을 하고 그 다음에 하반기에 비닐하우스라는 작품을 만납니다. 정말 저는 그 옛날에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좋은 일 끝에 나쁜 일이 생기고 또 세홍지마라는 말도 있잖아요. 좋은 일이 나쁜 일이 되고 나쁜 일이 또 좋은 일이 된다는 게 이 백마강 달밤이라는 작품에서는 전작에서는 할머니 역할을 했는데 여기서는 13살, 14살 먹은 꼬마 역할을 맡았어요. 그런데 이 꼬마가 수은중독에 걸려서 죽어가는 역할이에요. 여러분 수은중독이 뭔지 아세요? 말은 들어봤을 수 있지만 뭔지 모르잖아요.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무작정 의사선생님을 찾아갔어요. 선생님 수은중독이 뭡니까? 의사선생님이 의학사전을 찾아가지고 막 얘기를 해주시는데 다른 건 다 기억이 안 나고 딱 하나 내장이 타들어가는 고통을 느낀대요. 내장이 타들어간대요. 수은을 마시면, 중독이 되면 너무나 아픈 거잖아요.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럼 이제 보통 우리가 연기할 때 아프다 그러면 아! 막 이러잖아요. 거짓말 같잖아요. 힘도 안 빠져 있고. 그런데 참 이게 다행스러운 게 연습을 하다가 어느 날 그 저쪽에 어떤 분이 저를 이렇게 발로 걷어차요. 걷어차는데 잘못 걷어차가지고 갈비를 걷어찼어요. 그런데 딱 맞는 순간 너무 아픈 거예요. 병원을 갔는데 말도 안 나와요. 병원을 갔는데 아까 그 의사선생님이 아이고야, 야 갈비 금 같다. 그럼 어떡해요? 그래 뭐 반창고나 큰 거 하나 붙이고 가라. 뭐 방법이 뭐 있겠니? 공연을 연습회를 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갈비가 부러진 상태에서 연습을 하는데 이야, 이게 뭡니까? 고통이 진짜 나와요. 무슨 대사를 할 때 막 토하고 아파하고 이런 건데 평상시에는 어! 막 이랬는데 그냥 아픈 게 막 나와요, 솔솔. 근데 진짜 아파요. 그리고 막 이 정도 거리에서 막 토하고 이러는데 사람들이 막 기겁을 하는 거예요. 정말 한 10분밖에 안 넘어가는 역할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정말 그 해에 백마강 달밤에와 비닐하우스를 하면서 연기에 또 다른 눈을 뜬 거죠. 연기를 열심히 하는 것도 좋지만 좀 도와줘야 되는구나. 갈비도 가끔 부러져야 되는구나. 혹시 여러분 중에 연기를 꿈꾸시는 분인데 나중에 뭐 아픈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러면 갈비를 좀 부러뜨리는 그러지 마시고 연구를 하시면 됩니다. 아픈 분들을 보면서 그거를 간접 경험으로 연습을 하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사람들을 많이 쳐다보고 연구하고 시장에도 가보고 저는 정말 사람을 많이 보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것들 중에 보는 사람들 중에 내가 봤던 그림들 중에 정말 인상적인 거 다 담아놓는 거예요. 그런 연구를 하시면 돼요. 일부러 갈비를 부러뜨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29살 때 1년만 있으면 내가 이제 연극을 그만둬야 된다고 생각하던 시기였는데 아까 그 10분도 안 되는 비닐하우스라는 작품으로 동화연극상 연기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백상예술대상 신인연기상은 백마강 달밤에 이걸로 그 같은 해에 한 두세 달 사이에 상을 받았어요. 근데 물론 상을 받고 당장은 기분이 좋았는데 그것 때문에 또 많이 힘들기도 했습니다.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연극계에서 스물, 서른도 안 된 사람이 그런 상을 동화연극상 같은 경우를 받는 경우가 별로 없었고 제가 받을 땐 최연소였거든요. 그래서 그 선배들이 놀리는 식으로 오 연기상 배우고 막 이런 말을 하면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막 그걸 도망치고 싶어서 일부러 막 거꾸로 가보기도 하고 뭐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어쨌든 이때부터 서른살에 그만두기로 했던 거를 아 내가 좀 더 해도 되나 보구나 어떤 분이 저는 그 당시에는 종교가 없었지만 누군가가 내가 너무 불쌍해서 너 그만두지 말고 좀 계속해라 이런 의미로 이런 상을 주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뭐 배우로서도 어떤 나름 자리매김도 하고 또 뭐 열심히 영화도 하고 해서 사실 경제적으로는 그 뒤에 이제 많이 해결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배우로서 이렇게 순탄하게 여러분이 보는 배우 정은표의 모습의 어느 부분들을 그때부터 이거 이후에 이제 보시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때 이후에 이제 뭐 순탄한 나름 삶을 살았는데 사람이 욕심이라는 게 한 가지가 채워지면 다른 게 생긴다고 연기를 열심히 하고 해서 내가 나름대로 연기자로서 이제 뭐 경제적인 활동도 하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갈증이 나는 게 혼자 사는 게 너무 힘이 듭니다. 제가 그 어렸을 때부터 혼자 올라와가지고 정말 혼자였거든요. 40에 4만 원짜리 방에서 정말 자다 일어나면 머리가 부딪힐 정도로 이렇게 낮은 천장의 집에서 살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살다 보니까 너무 외로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이제는 내가 좀 좋은 가정도 가지고 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2002년도에 이발사 박봉구라는 작품을 제가 공연을 했어요. 거기서 이제 제가 박봉구 역할이었습니다. 이발사 역할인데 그 순수한 촌놈이 그 순수 이발로 성공을 이루고 싶은데 세상은 자꾸 태폐를 강요하고 그래서 좌절해가는 뭐 그런 내용인데 좀 난이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때가 이제 월드컵 2002년 월드컵을 뭐 하기 한 며칠 전에 이제 끝났어요. 그런데 제 아내가 공연을 보러 정말 연일 매진이었는데 어떻게 표를 구해가지고 공연을 보러 온 거예요. 그런데 공연을 보는데 그 사람 표현에 의하면 이 무대에 제가 딱 등장을 하는데 제 뒤에 이렇게 후광이 비치더래요. 정말 정신이 나간 거죠. 그게 제 정신입니까. 그래가지고 그분이 저를 좀 많이 쫓아다니고 이래가지고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해서 정말 행복하게 아이도 낳고 이렇게 살고 그랬는데 그러면서도 배우라는 게 살다 보면 계속 정체가 되고 또 앞으로 나가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이런 삶을 계속 살잖아요. 그래서 그 뒤에도 항상 이렇게 플러스 인생이 아니라 연극도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쉽지 않았던 인생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항상 저는 뭔가를 했어요. 힘들고 지치고 이럴 때마다 항상 뭐든 왜냐하면 저는 지금 배우로서 지금 이 단계에 와있지만 저는 아직 완성형이 아닙니다. 아직도 제 꿈은 배우입니다. 34년을 해왔지만 앞으로도 계속 배우로서 활동을 하고 싶고 살아있고 싶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그런 시도들을 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살다 보니까 배우로서 작품이 안 들으면 저희는 비정규직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일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일이 없을 때 놀면은 또 지치고 경제적으로 힘들어지고 이럴 때 많이 지치는데 제가 배우로서 정말 안정적으로 아 이제는 내가 정말 쫓기듯이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너무 덥네요. 옷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 작품을 하기 전에 사실은 제가 또 약간의 좌절이 왔던 시기예요. 왜냐하면 그 전에 제 아이가 제가 많이 힘들 때 붕어빵이라는 프로에 출연을 하게 됐는데 참 이것도 제 복이죠. 복인데 제 아이가 그때 일곱 살 지웅이라는 친구가 일곱 살 때였는데 그냥 한 번만 출연해보자 하고 나갔던 프로인데 이 친구가 나가지고 너무 잘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날부터 그냥 고정이 돼가지고 한 4년간을 붕어빵을 했는데 그래서 한 6개월 하고 있으니까 제 딸내미가 이제 오빠 따라서 와서 놀다가 분장실에서 작가 눈에 띄어가지고 작가가 얘를 좀 써봅시다. 그래가지고 아 얘가 뭘 하냐 못한다. 막 그랬는데 얘가 무슨 MC를 했는데 너무 잘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웅이 하은이가 막 해가지고 너무 이렇게 걔네들이 막 광고도 찍고 저보다 어떤 날은 수익도 좋고 막 이런 식으로 살았는데 너무나 제 인생은 행복하긴 한데 배우로서는 어설픈 예능인이 되다 보니까 어설픈 예능인이 되다 보니까 드라마가 잘 안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아 이게 뭐지 내가 배우로서 이게 끝인가 막 이런 또 나름 좌절 아닌 좌절을 가지고 막 힘들게 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해를 품은 달 이제 섭외가 왔어요. 섭외가 왔는데 대본을 6회까지 받았는데 역할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 형선이라는 내시 역할이. 그래가지고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어떤 휴지 있으면 좀 해주세요. 아까 주지. 그래가지고 이제 해를 품은 달 대본을 받아가지고 저는 불안했습니다. 왜냐하면 역할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너무나 큰 역할이고 근데 제가 생각할 때 그 당시에 저 막 드라마 안 오고 막 이럴 때 생각을 해보면 아 이 작품도 어쩌면 다른 사람한테도 미끄러질 수도 있겠구나. 왜냐하면 어떤 작품이 딱 만들어지면서 역할이 이렇게 나오면은 그 비슷한 캐릭터의 군들을 이렇게 딱 해가지고 그중에 이제 이렇게 여기도 연락해보고 여기도 연락해보고 그러다가 스케줄을 맞고 돈 맞고 시간 맞는 사람을 쓰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그 당시에 스케줄은 맞고 돈도 맞았습니다. 그렇게 비싼 배우가 아니어서. 근데 다른 사람한테 밀리지 않을까라는 불안감이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역할이 너무나 좋으니까. 그래서 혼자 새벽에 3시에 자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화장실을 가가지고 막 외웁니다. 막 대사를 막 하고 그러니까 제 아내가 깜짝 놀라죠. 왜 왜 왜 아니야. 그러면 아내가 제 얼굴을 보고 이렇게 이렇게 깊은 숨을 쉬면서 이제 들어가고 안도의 숨을 왜냐하면 제가 굉장히 불안해했거든요. 근데 이제 해를 품은 달을 딱 했는데 시청률도 막 40%까지 올라가고 나름 광고도 찍고 또 배우로서 나름 인정도 받고 이러면서 아 내가 또 한 단계 성장해 가는구나. 그냥 허세 떨듯이 아까 여러분들한테 나는 굉장히 부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40에 4만 원짜리 살고 한 달에 6만 원 벌고 이럴 때에 비하면 저는 지금 재벌이죠. 근데 그것보다 중요한 건 제 만족도가 너무 크다는 겁니다. 제가 살아온 인생을 지금 짧게 하려다 보니까 너무 뭐 건너뛰고 급하게 왔는데 저는 자존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원래는 숙기도 많고 사람들 앞에 쓰는 것도 두려워하고 이랬는데 제가 어디 가서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하고 싶은 걸 너무나 열심히 해왔고 또 제 스스로 나름 배우로서 성공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여기서 제 성공을 그냥 말씀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떤 꿈을 꾸든 어떤 걸 하고 싶든 근데 가장 큰 문제는 꿈이 없다는 거거든요. 좀 꿈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꿈이든 그 꿈을 향해서 정말 꾸준히 열심히 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경제적인 것도 해결되고 또 행복도 찾아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행복하셨으면 좋겠고요. 2030년도 여러분들이 아마 2030년도는 굉장히 경제적인 활동을 하고 이러실 때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2030년까지 연기를 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게 제 꿈입니다. 저 2030년을 바라보고 그때까지 정말 열심히 해갈 작정입니다. 여러분들도 계속 지켜봐 주시면서 제가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지 또 못하는 것 같으면 좀 채찍질도 해주시고 응원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무리로 질문도 받겠지만 여러분들 요즘 공부하면서 지치실 수도 있고 또 어머님들은 아이들 때문에 지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힘든 과정들도 있고 그랬는데 항상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아이들하고도 너무 행복하고 그래서 아이들한테 공부하라는 얘기 별로 안 합니다. 신나게 놀자. 신나게 살자. 신나게 공부하자. 그래서 지금도 제 아이는 학교에서 시험을 보고 오면 야 오늘 시험 어땠어? 그러면 6학년이거든요. 아빠 너무 재밌었어. 점수하고 상관없이 너무 재밌었대요. 그래서 저는 제 아이가 그렇게 재밌게 사는 게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재미있고 행복한 사람들이 됐으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좀 받겠습니다. 질문 없나요? 공부하면서 좀 힘들 때가 왔는데 그런 걸 좀 어떻게 긍정적으로 의견할 수 있는지 궁금해요. 제가 지금 이 긍정적으로 오기까지는 저도 어쩌면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을 거예요. 제가 제 인생에 가장 기억에 남는 영화가 대만 영화인데 로빙화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뭐 어머니들 중에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아주 촌스러운 심파 영화예요. 근데 제가 그 힘들었던 시기에 어느 날 그 영화를 보는데 눈물이 터진 거예요. 막 힘들고 좌절해 있고 막 그러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이걸 어떻게 극복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눈물이 팡 터졌는데 한 다섯 시간을 울었던 것 같아요. 입을 뒤집어 쓰고 혼자 막 울었어요. 정말 그렇게 서러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울고 나서 이게 다 해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학생한테 울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어떤 자기가 좌절하고 힘들었을 때 그걸 극복해 가는 방법은 너무나 우연히도 스스로가 판단할 수 있는 어떤 게 생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저는 굉장히 감성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힘들고 이럴 때 혼자 여행을 가기도 하고 그런데 학생이 혼자 여행 가긴 힘드니까 어디든 가가지고 집 앞에 어디라도 가서 이렇게 멍을 때리면서 고민을 한달지 아니면 친구들하고 맛있는 걸 사먹는달지 뭐 이런 단순한 방법으로도 그걸 넘어갈 수 있는 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깊이 좌절하지 마세요. 지금이 세상 끝이 아닙니다. 지금 힘든 일이 학생한테는 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앞으로 사시면서 더 힘든 일도 오고 더 좋은 일도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청소년기에 내가 고민하는 것들이 가장 큰 고민이죠. 너무 고민 많이 하지 마시고 이제 정말 힘들면 어머니나 아버지랑 정말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해보시든지 아니면 주변에 어떤 분하고 얘기를 하시든지 아니면 정 없으면 저한테 제 미니홈피나 이런 데 글을 남기세요. 그러면 제가 의논을 해드릴게요. 힘내세요. 또 다른 질문 혹시 네. 하고 싶은 건 많은데 그게 완벽히 딱 맞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저한테 제일 맞는 꿈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 해봐야죠. 다 해봐야지. 근데 꿈이 부모가 있어요? 뮤지컬 배우도 되고 싶고 네. 또 기자도 되고 싶고 네. PD도 해보고 싶고 감독도 해보고 싶고 근데 꿈이 정말 많아서 정말 상식적인 얘기인데 공부를 열심히 하세요. 아니 왜냐면 뮤지컬 배우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끼나 또 뭐 노래 그러니까 뮤지컬 같은 경우는 춤, 노래, 연기 다 잘해야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신이 어떻게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기자나 PD나 뭐 이런 직업군 같은 경우는 사실 공부를 잘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볼 때 학생은 굉장히 이뻐요. 이뻐서 뮤지컬을 해도 굉장히 잘 소화하실 수 있을 것 같고 물론 뭐 연기나 노래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공부를 좀 잘해가지고 기자를 하셔도 굉장히 잘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꿈을 지금 딱 정리해가지고 난 이거야 될 거야 라고 정리를 하고 가시는 것보다 좀 더 학교를 다니면서 더 뭐 요즘은 포털사이트 같은데 보면은 그 직업으로 가기 위한 방법들을 많이 정보를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연구도 좀 하시고 그러면서 지금 이렇게 딱 정리를 하지 마시고 그 꿈을 다 가지고 가세요. 가지고 가시다 보면 정말 아닌 것들은 하나씩 홀아 안녕하세요. 그래서 그거를 굳이 정리하려고 하지 마시고 아직은 그 꿈을 계속 가지고 가시면서 나중에 이렇게 천천히 정리가 되고 정말 하고 싶은 거를 하시게 될 것 같아요. 근데 꿈이 없는 것보다 많은 게 좋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 네. 만약에 그 자녀분이 커서 꿈이 뭔지도 모르겠고 하고 싶은 것도 뭔지도 모르겠다 그러면 부모님으로서 어떤 도움을 주시는 것 같아요? 일단 안 그랬으면 좋겠고요. 근데 지금 저는 아이들하고 많이 놀러 다니고 많이 얘기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새록 나중에 아빠 난 꿈이 없어. 정말 그냥 살고 싶어. 이러면 그렇게 해주고 싶어요. 그냥 살게. 그러니까 뭘 해라. 막 야단을 치고 이런 아빠보다는 그 친구가 이렇게 일어서서 가기를 좀 기다려주는 아빠이고 싶습니다. 그래서 솔직한 마음은 물론 답답하긴 하겠지만 정말 그냥 놀게 두고 싶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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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그렇다고 놀고 싶다고는 하지 마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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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하나만. 네. 저도 꿈이 연기자인데 열정에 비해서 재능이 안 따라지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열정에 비해서 재능이 참 쉽지 않은 얘기인 것 같아요. 제 주변에도 연기를 하겠다고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정말 제가 봤을 때 정말 아닌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정말 가끔. 근데 그 사람도 스스로 알더라고. 정말 자기가 없다는 걸. 근데 그 사람도 이제 수년간 하다 보니까 아 내가 재능이 없구나 이걸 알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좀 힘들지만 자기가 그걸 알 때까지 좀 가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인생을 살면서 내가 아 지금 아 나는 재능이 없는 것 같아 그만둘 거야 이러면 너무 재미없잖아요. 한번 가보고 조금이라도 가다가 아 여긴 내 길이 아닌가 보다 해서 그냥 포기하는 건 좋은데 근데 이제 그때 좀 정신을 차려야 될 게 정말 있는지 없는지 좀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 의견도 좀 들어보고 이러면서 내가 정말 아닌 것 같아 하면 아니라고 하면 그냥 그만두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 제 주변의 후배들한테 저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연기하다가 만난 후배들한테 버텨라. 네가 버텨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연기자나 연예인을 꿈꾸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정확한 통계는 아닌데 이런 쪽에 일을 하는 사람들 중에 10%도 안 되는 사람들이 이걸 통해서 이렇게 먹고 산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90%는 이쪽 일만 해가지고 먹고 살기도 힘든 상황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도 그 꿈 때문에 계속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그런 분들한테 늘 해주는 얘기가 버텨라. 너는 나보다 너무나 좋은 조건을 가졌다. 그 누가 와도 대부분 저보다 키가 큽니다. 그 누가 와도 대부분 저보다 잘생겼습니다. 그럼 조건 좋은 거잖아요. 버텨라. 버텨라. 버티면 된다. 좀 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재능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연기를 꿈꾸는데? 그렇진 않죠? 눈빛을 보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열심히 하세요. 버티세요. 그리고 나중에 같은 무대에서요. 파이팅! 애가 올라와서 뜬금없이 방해가 됐는데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고요. 여러분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